뱃게 해줘, 바이바이 잘 가 내일 우리 안 보지 않아? 일 한 거 좀 알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9살이 된 송병희입니다 가수분들이 무대 위에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동방신기 선배님들의 주문 시작은 작품하게 평범하게 나에게 끌려 언더나인틴 관련된 모든 것들 찾아보기입니다 페트와 매트 캐릭터 사진입니다 저랑 도염이한테 페트와 매트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둘이 너무 닮았다고 해서 귀여워서 해놨어요 얼굴이 찌그러질 때까지 웃으면서 옆 사람 때리기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관객분들이 응원봉을 들고 객석이 꽉 차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웃는 애 감사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면서 살자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에 꼭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송병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수분들이 무대 위에 있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무대 위에 있는 가수분들의 모습이 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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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